자 돈대세요 돈 판돈 해가 안나오면 해가 10원 거려요 10원 네 10원 냈어요 아 예 아 잠시만요 돈 좀 정리하고요 마틴형껀 내가 낼게 아 뭐야 진짜? 예 이따 이따 주세요 아 오케이 자 지금 줄게 아니 형 교통사고 내면 어떡해요 아 돈 왜이래 이씨 에휴 아 500 아니 이거 내가 아까 2땡을 잡아왔는데 어떻게 광땡이 떠서 젤 수가 있냐 아 기분이 욕갔네 오케이 그럼 마틴형님부터 시작하시죠 근데 원래 시계 쉽게 쉽게 갑시다 원래 시계 반대방향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나 쉽게 쉽게 가죠 형님 버려야죠 빨리 형님 형님 가시죠 형님 형님 마틴형님 거시죠 예예예예 잠시만 떨어진거 다시 붓고돼요 아 그래요 아 잠시만 아 네 예 100원 100원 100원? 네 100원 천천히 올립시다 뭐 서로 왜이렇게 급해 아 아니 뭐든지 준비할때 아니 100원 콜 콜 받 받 콜 콜 응 받고 아 뭐야 뭐요? 어 콜했어 콜하셨어요? 그 아래 주머니에도 돈 넣어놓을 수 있어요 아 그래 어 받고 어 60 더 응 응 콜 콜 콜이라고 콜 아 그냥 콜이에요? 어 어 콜이야 그냥 콜하고 그냥 콜 그냥 콜 그냥 콜 콜 그럼 제가 100원짜리가 응 뿌려 쥐기야 자 뿌려 빨리 뿌려 네 아니 근데 첫장 받고서도 올리지 않아요? 보통? 그러니까 이제 받고 또 하는거죠 저쪽에서 콜 외쳤잖아 콜을 안에 치고서 레이시로 왔으면은 아 진짜 왜 아까부터 패가 정신없다 이거 근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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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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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니가 내 먼저 나이 넌 아니야 너 차례 안왔잖아 아 빨리 죽고 싶은데 그냥 진짜 순서 진짜 나지? 네 50 천천히 올리자 거의 이런 판은 그냥 죽는게 나아 거의 빙수준이야 아 이런 판은 그냥 죽는게 나아 아 에헤이 다 죽으세요 50에 450 더 에이 전 죽어요 이게 이게 아 죽었어 어 안 보이게 다 보여줘 안 보이게 해주세요 마틴형님 450 더 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다 보여요? 우리 아 아니다 마틴형님 500원 내시고 50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완료하면 안되지 아니 근데 원래 첫바퀴에 콜 하면서 그냥 그 첫바퀴에 레이스 할 수 있지 않아요? 아 저기 지키야 이거 돈 어떻게 칩관리 어떻게 하냐? 왜 나는 이게 안되지? 이거요? 그 위에 딱 정확하게 넣으면 돼요 네 딱 맞춰서 똑같은 것끼리만 어 이거 뭐야? 튕겨나가 날라간다 다들 판돈 좀 내시죠 예 시작하시죠 아 빨리 판돈 내고 시작하시죠 예예 예예 이거 이 돈주머니 안에 넣은 돈은 어떻게 빼요? 그거 끌어서 빼시면 돼요 이렇게 어 다 빼줘요 천양아 손 치워라 그리고 동전 쌓을 때 동전 쌓을 때 R하고 T 누르면은 T 누르면 아래로 이렇게 붙고요 R 누르면은 이렇게 위로 떠요 오오오오 저 동전주머니 반납할게요 이거 계속 손에 치여요 아 네 그러면은 누구부터야? 고광님부터지? 그렇지 이제야 좀 슬슬 하는구만 자 시작하죠 백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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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보 뭐 광땡이 나왔니? 형이 백원 올리셨어요? 백원 올리셨어요? 음 음 아 그럼 잘 받 콜 아 잠깐 백원 받고요 아니요 아니요 다 안내고 백원 받고 그 여기에다가 200 더 내겠습니다 하나 300콜이네 300콜이야 내가 300 받고 200 더 했으니까 500이지 500 아 아 500떠라 하는 줄 알았어 따라울라면 50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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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조용해 트리 치지 말아봐! 얼마라고? 400 더 내시면 됩니다 왜 400이야 마틴형이 100에서 300 올리면 500 갔으니까 하나 더 내야지 강제 강제로 한다 다른척해 호크아인데 호크아이? 형분이 콜하실려면 200 더 내셔야되요 그..뭐..네..뭐야 또 여기서 콜한다고요? 카드 줘야지 200을 내셔야죠 200 내셔야죠 콜하시려면 아..콜콜콜콜 아유 재미로 치는건데 뭐 어때요? 나라가 무너지고 약간 재미로 2500만 했지 그런식으로 주면 간다! 음.. 주잇 총단이 안떴었을까 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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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빙빙빙빙빙 빙? 빙이 뭐지? 저.. 에..에..에.. 강분아 빙이잖아 따라와 저.. 다이어 다이어? 빙도 안받으시네 나 빙콜 빙콜이예요? 어 받으시지 크흠 흠 나 더 내고 싶은데 아 뭐야 나도 빙 어 가고 끌까? 여러분 까시죠 가보 하.. 천양아 천천히 좀 해 한 끗 저희 승리로 야.. 굿땡이 나왔네 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굿땡이 먹을판 치고 작았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원래 땡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야 이거 좀 경비 좀 해줘 니가 해 모르면 돼 이렇게 모르면 돼 아 그냥 이대로 하나씩 아 알싸 알싸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딜러하세요 너 10원 내준다 판돈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넣고 옮긴거 내 인건비도 내고 그딴거 없습니다 개같아 매정안에 ordvasive 더부르很多 그럼 원래는呈값이 있지않나 30값이 있지않나 10값이 있지않나 얼마 안되요 그거 그를chan 나 아까 광땡 떴을때 한사람다드 여러분 한사람은 야 chte 따라온 사람들 다 500원씩 줬어야 돼 광팔구 광팔구 참 울게 많네요 둘리야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너 빨리 너가 하고서 결정을 해 주고 풀어야지 하이바 저에요? 아아아 일단은 가볍게 50으로 시작하죠 50 받고 150 콜 콜 150 콜 따라갈게요 150이죠 그러면? 너는 100원만 내면 돼 돌려 아 미치겄네 진짜 어? 뭔가 날아갔는데 돌려 걸어 해 시작하겠습니다 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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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달려드려야죠 일단 500 받고 500 받고 1000 올리셨다고요? 콜 안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돈 세보고요 몇 개 있나 위에 마우스 올리시면 8개 남았어요 8개 남았어요 아 500 받고 자 올립니다 500에 1000 받고 예 네 500 500 더 갑니다 예 얼마에요? 얼마 낸거야? 얼마 낸거야 1500 1500 500에 1000받고 요번은 타겐 못먹으시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요 500에 1000받고 500 더 2000 이거 센데? 2000이야? 2000이야? 나는 나는 2000받고 왜 배를 어떻게 준거야 2000받고 다잇 2000 2000 어 뭐야 야야야 너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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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야야 미치 어 그거대로 딱 거이자 둘리가 너 1500 내면 돼 뭐 담아 500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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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오 응 오 하 그러니까 ileen 000 2200 ונה 네 500 더 냈어요 2500이야 2500이라고? 네 2500이라고? 네 그럼 한국형님 500 더 내야 되나? 500 더 내야지 그냥 올인하면 돼 쟨 올인해야지 잠깐 기다려봐봐 내가 안냈어 2500이라고? 그러면 나 아까 1000 냈지 1500 더 내면 되네 네 그죠 네 아 형도 있어요 형님도 아직 있어요? 1500 콜 저걸로 이거 한국형님이 기사회생하면 너 이거 올인해야되 그냥 올인해야죠 다가좋아 그냥 깔까요? 어 까 까세요 9 어 아까 3강이었잖아 병신강 야 저걸로 보고 진짜 타짜야 저걸로 보고 탔어요 노들릴까? 다 땡 아 아 뭐야 장댕이네요 사땡을 주고 장댕을 줘 아 장댕이 있죠 3군님 방종하시죠 일찍까지 주무시면 됩니다 안속네 발탁고침 아 주무세요 이 현실이면은 그냥 넘어갈게 있는데 안속네 아 두 명이 처음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 어 자 10원 낼게요 자 이번판은 제가 뽀찌로 제가 다 내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전혀 안 멋있어 저 빨리 레이스 시작하시죠 야 한군아 대줘요 한군아 자 아 감사합니다 카드줘 카드줘 아 드려야되나요 어 아니다 아니다 한군아 너무 많이 줬다 야 야 고렇게만 고렇게만 써서 아 아 나중에 갚겠습니다 야 개같은거야 또 저런거 다음반에 저거다 오리 넣으실거 같은데 왜 ㅋㅋㅋㅋ 무조건 오리 나는거 아냐 막 아 아 장장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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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뽀찌네 뽀찌 한명님 백 백 백이요 예 콜 백네키요 바보라 하시는거 아니야 아니구나 아 나 백 콜 콜 오케이 그럼 나도 콜 생활 드립니다 콜 얼마판이었어 황금촌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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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무슨 나 체크 하 왜이렇게 나는 나 체크 정훈아 너 너 하면 돼 다이요 다이 다이 난 왜이렇게 아니 쟤는 왜 나만 쫓아와 누가요 저도 체크 이따 돌아보고 나 다이 아니 마틴형 안하셨잖아 마틴형이 하셨죠 아 뭐야 아 왜했어 아 마틴형이 말신줄 알고 삼월이요 여기는 나 천 천? 아 천 따라와 와아 미친 형님 드십시오 형님 형님 그거 먹고 인건비가 나오세요 형님 형님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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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어우 배부르시겠다 야 이거 동전이 이게 탑이 쌓이면 손에 걸려 자 판돈내세요 네 마틴형 저거 해도 인건비 나오지 계속 쓰러가잖아 마틴형 다 자기 돈이야 네 자기 돈 내가 천 줬다니깐 이거 가져갖게 그냥 천하고 아 형 죄송합니다 형님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어 뭐야 내 돈 어디갔어 너 그래도 인마 수원의 마귀형을 물로보면 안 돼 시작하시죠 한국자님 마틴형 이번에 좀 크게 가시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은 야 정훈아 100 익체인지해줄게 100 받고... 200 더 100 받고 200 더? 아니 뭐야 벌써 끝나 있었어요? 그럼 나 300 받고 200 더해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벌써 한 번 끝나 있었어요 형님? 500? 500? 그냥 500 콜인가요 지금? 네 500입니다 아 200 더였지 응 200 더 했지 뭔 소리야 얼마 해줘야되나 그러니까 300을 냈는데 천혜가 200 더 걸었어요 500 아 내가 돈만 더 있었어도 그러니까 700콜이야 뭐야 아 700이에요 아 팀장님이 100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 더 걸어서 300이었는데 천혜가 300 받고 200 더 그러니까 500 아니야 근데 뭐 자꾸 뭐라그러는거야 그냥 500콜인데 콜은 아니라 아 500콜은 아니고 그냥 500이라고 500콜 콜 정훈이 어떻게 걸어 500콜? 야 너 옆에 쌓여있는거 내면 돼 옆에 쌓여있는거 그거 내지마 50원짜리네 아 안돼요 형님 이게 높아보여서 네 미치 이거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안된다고 근데 복어형 냈어? 500 더 내셔야죠 다이 타고 화토내지마 노둘리 200 더 내세요 노둘리님 아 그런가요 너무 안전하게 하신다 나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빨아보자 오늘 진지하게 좀 할게 야 이 개이씨 야 나 100원짜리 어디갔어 이하에 들어갔제요 저 먼저 걸면 되나요? 네 지금 얼마지? 500인가? 1푸로 하시면 돼요 아 풀이? 천은 아니고 2천 다이 많이 드세요 다이할게 다이 아무구나 다이다이다이다 안해 다이 그 와중에 1, 5 뭐야 6개 뭐야 내가 카드 올리셋 해줘 돈 가져가게 좀 볼라는데 동전 어디갔냐고 아까부터 어떻게 1월이 나왔는데 아 내 100원짜리 어디갔어 아무튼 들어갔나 아니에요 또? 아까는 3판 연속 3월 나오고 이번에 1월 나오고 판돈 거시구요 어떻게 1월이야 이게 아 판돈 7댕 아니에요 다 4월이었어 4월 한 분은 10원 10원이 없어요 50원 내고 40원 가져가 아 그럴까요? 어 누가 환전해주네 환전해 드립니다 하하하하 어 환전하네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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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5나왔나보다 5 5는 딱 보자마자 기분력 같아 5하고 6은 보자마자 이빨로 물어뜯고싶어 야 그거 치워라 집이야 섞지마라 부정탄나 돌려 돌려 하셔야죠 야 정훈아 돈 좀 여기다 놓을게 네 5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0 나랑 안 섞이게 나네 그러면 50받고 50 더 100콜 100받고 100 콜이예요 콜콜콜 아 100콜이야? 예 긴장되니까 빨리 줘 너무 낮다 으흠 이거 누구 마이크가 이렇게 오르러가 와우 뷰티풀 방금 전에 발음 조졌다 내꺼? 네 살짝 한번만 보여줘 살짝 뒤집은 채로 와서 응 흠 걸어 야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티 형님이 끝내시게 아 맞아 왜 죽어요 다이 하하하하 아니 마티 형님 예예 1800 내셔야 됩니다 2000이야? 스텝까지도 그냥 죽으시는 거 같은데 1800이라고 1800? 아니 왠지 이거 둘리 형이 근데 먹을 거 같아 난 저녁이를 믿겠어 아 나 둘리 형이 먹을 거 같아 500원짜리 없어? 아 됐습니다 난 형이 이길 거 같아 그냥 감이야 그냥 6댕 아니면 세륙인데 저 광댕이 광댕이야? 하나 둘 셋 야 꺼내봐 하나 둘 셋 하면은 하나 둘 셋 아 핑댕 가져가 가져가 내가 감은 믿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둘리 땡 잘 잡네 오늘 아 오늘 아 이거 이상해 이거 지개짓게 해서 아 이거 판은 제가 걸어드리죠 네 어우 좋아요 자리 잘 잡았네 둘리야 형은 지금 괜히 오암마 옆에다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피를 보고 계세요 형 자리 한번 바꿔드릴까요 형님 둘리 형 내가 물어봤는데 뭐 오는거 없어 나 그 저기요 우리 딜러님 네 우리 요한파하고 자리 한번 바꾸죠 아 네네 상관없습니다 자리 한번 바꿔요 그 왜 패가 안떠? 둘리 형부터 걸어 아 패가요 계속 첫 장을 막 뜨는데 두번째 장이 아무것도 안뜨네 어 50 50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군들 50 아 내가 100원 야 내가 100원짜리로 좀 바꿔줘 딜러님 이걸로 이걸 밥싸드시고 아 깜짝이야 어 바꿔줘 50이요? 아 야 제가 안해봐 저 50 받고 50 더 아 세다 100 콜 100 저는 네 그냥 콜 나도 콜 100이니까 50을 걸어드립니다 다 콜 아 근데 지가 착장도 안맞는데 제발 제발 희 희 희 희 흐 희 흑 이게 뭐라고 포커페이 목소리로 포커페이스를 하네 이게 같은거 희 어희 얼굴이 안보이니까 말을 안하는걸로 포커페이스를 하네 이거 희 희 으호 일단 아 어어 아 이거 테이블 뒤집는 거 없어요? 기능 중에? 어? 테이블 뒤집는 기능? 있어! 뭐야? 그러면은 그러면은 잠깐만 형 뭐야 10짜리 하나 된거야? 아 그러면은 그럼 나도 삥 던져야 되나 이거? 아니 아니지? 어 잠깐만 폐 누가 건드려 아 건드리지마 왜그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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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블 엎지 마세요 그럼 10 받고 어 190 더 아 쉽죠 10 내야 되나? 200에 300 더? 야 지기야 이거 뭐야 이거는? 뭐? 코딱지냐? 뭐야 이거 이거 뭐니 이거? 오 500이네 보호님 200이에요 지금 그래 200에 300 더 내서 500원 내자 아 500원? 오케이 다이 마취 형님 아구아구 미안 미안 어? 일부러 일부러 저 일부러 일부러 얼마지? 500이야 형 500콜 500이야? 네 아 미안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이 형 보면 세일이 간다 아 저거 마취 형님 저거 근데 마취 형님은 딱 폐 좋을 때만 거시거든 아니 그래서 저 800이 8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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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연기가 아닐 것 같아 500받고 진짜 8댕 같은데 광댕이랑 500받고 8이라고? 다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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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받고 다이 둘리 형 다이 그럼 형님 얼마 내셨죠? 지금 얼마 더 내셨죠? 너 300 더 내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 500내고 200 가져갈게 아 됐나요? 코리아? 네 돈 이사시죠 오 땡이네 광댕이야 땡이요 뚝? 아 독사 형님 이거 뭘까요? 가져갈게 아니 가져가요 2댕인데 가져가 아 2댕 치고 너무 적게 먹었다 아 야 나 꼴기 시작하는데 야 저 야 함군아 돈 갚아 아 맞다 자리 바꿔시지 않나요? 아 맞다 맞다 다들 돈 드세요 다들 돈 드세요 네 이거 뭐야 드래그 한 다음에 꾸욱 누르세요 제가 마틴형 자리 제가 마틴형 자리 갈게요 오암만 자리 제가 마틴형 자리로 가고 내가 내가 그 돌려 어 뭐야 아 합쳐졌어 아니야 안 합쳐졌어 합쳐졌는데 아니야 제가 왁고형의 자리 갈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? 제가 보호형 자리 갈게요 이거 어떻게 etcetera Avete 이거 제거에요 체인지컬러 앟고형이가 체인지컬러 minimize 파랑색 여기가 좋네 딱 보기가 여기가 딱 상자리네 상급자리네 상자리 마음껏 느껴봐 한번 망치도 있고 여차하면 그냥 머리 뽀개는거 아냐 불편하냐 판동거 시작 니네한테 패 보여주면은 시청자한테 뭐야 그래 비제이한테 귓속말로 들어가는거 내가 모를줄 알아? 빙다리 한바지로 보이냐? 패를 가려야지 노하우야 노하우 한분 안거신거 같은데요? 저 냈어요 네 19세여도 할건 해 똥쌍 소리 오케이 그러면은 가봅시다 누가 드셨죠? 방금 전판 아 이거 그냥 한번 리셋 하죠 왜죠? 제 자리에서부터 자리가 바뀌었잖아 아하 저거 노리시고 가신거 같아요 반시계 돌죠 원래 반시계니까 반시계야 헷갈렸어 아까 왜 시계로 돌아 반시계니까 제가 먼저 돌릴게요 반시계로 돌아야죠 매너껏 하겠습니다 매너껏 500 500 뭐라고요 형님? 500 뭐라고요? 500이요? 500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패에다가 500을 걸 순 없어 완전 도박중의 도박이야 500콜 나 따라간다 다이다이다이다이다 그러면은 둘리 둘리 마틴형님 보고형 궁짝짝 궁짝 커먼 타쓰 야 천양아 내꺼 한번 봐줘 어 어 아 형님 안보신거에요 아직? 아직 안봤어 어 어때 어때 아 잠시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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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집어서 아냐아냐 다른거 보지마 다른거 보지말고 아까 그것만 봐서 갑알어 알겠어요 갑알어 뭘가요? 갑알어 니가 봤을 때 어 전 진짜 굉장히 좋은 패라고 생각해요 에 천 에 나 패 안봤어 하 하 하 한번만 따고싶다 하 천 다잉 나 다잉 감사합니다잉 어 뭐지 어 뭐지 와아아아악 와 이팔방통샷 야 천양아 뒤집래 야 이걸 이거면 난 무조건가 아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형 뒤집번했잖아 아니 다른패 보여달라 진짜 아니 2팔 와 2팔 망통을 줬네 와 리 개노랬다 보고 진짜 그리고 누가 먹었어요 방금 정말? 내가 에 오 망통을 어떻게 먹었어요? 그냥 안보고서 걸었잖아 천 아하 한 사 한 오백원 땄어 오파이 약간 곤이었네요 약간 곤이셨네요 자 매너껏 가겠습니다 100원 100만 100 받고 50 더 150 콜 150 콜 오케 50 주면 되죠 뭐야 미친 또 들어갔다 이거 하아 질러먹어 그냥 체크 나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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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